좌우에 주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약속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여도 손에 잡혀도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자는 다 굳혀지고 눌린 자는 차이와 물었고 무거운 짐은 다 풀어졌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산 증거가 일어날 지어다. 할렐루야. 출발이 죄고 과정이 죄고 죽을 때까지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피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죄를 졌어 안 졌어. 안 된 척하고 있었또요. 죄를 졌어 안 졌어. 존재 자체가 죄야. 존재 자체가 죄야.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자체가 죄야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구속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회의를 해서 내가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흘린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얼만큼 용서하느냐. 한반도 죄를 안 진 상태로.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도 죄를 안 진 상태로 만들어 주기로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이 성찬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오. 생명이 없는 이라 하는 말은 구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여러분 입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성찬이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 입에다가 떡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가론 유다는 그 떡을 받자마자 회개에 대한 해재.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팔자로 파는 자로 주님이 나를 찍었습니까? 조용!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 떡을 받는 즉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듣는 게 왜 위험하냐?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예요. 설교 듣고 이해 못하면 바론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간다. 사탄이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이해됐어요? 13장 27절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26절부터 읽어봐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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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똑같은 성찬식을 베푸는 거야. 그러면 가로뉴다에게 준 떡하고 베드로한테 준 떡이 다를까 같을까? 뭘 달라 달라 같다니까 똑같은 떡인데 받는 사람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 베드로한테 준 떡 야고보한테 준 요한한테 준 떡하고 가로뉴다한테 준 떡이 다를까 같을까? 똑같다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돼. 아멘 주먹도 하지요. 옆에 좌우에 닿아 보자. 성찬의 의미를 압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병이 다 낫는데 기력이 일어난다니까 중문교회 권사님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같은 떡을 입에 넣어도 가로뉴다가 지 받으면 돼 안 돼?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의 성찬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문교회 권사님의 모든 병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에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 갈지하다. 떠나 갈지하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저주의 그늘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사업들을 위해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면은 뭐냐 2장으로 가. 따라서 혼인잔치. 그 사람은 인생 사는 전체가 혼인잔치 같아. 예수님 모시고 혼인잔치. 여러분 인생은 혼인잔치 할래요 장례식 하니. 장례식 하는 사람 많아지? 인생 전체가 장례식이야.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은 혼인잔치 할래요? 그러면 이제 3장에 가면 로버스 예수를 만나면 혼인잔치 이루어지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혼인잔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에게는요 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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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에 못 받는 능력이 났다. 뱀을 이기자. 주목 다 지어요. 옆에 사람 다 지어요. 자, 뱀을 이깁시다.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4장에 가면 수바석 우울까 했지요? 생수의 예수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사람은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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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니라. 할렐루야! 포도 포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니라. 자, 5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로고스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2,000년 전의 무대땅 예루살렘 양곁에 베데사 연못을 만들어 놓고 수억의 병을 고쳐내었다. 그러나 이제는 베데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 왜? 내가 베데스다야. 예수 베데스다. 1장에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2장에 혼인잔치 누구라고요? 예수. 3장에 장두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생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지. 그럼 5장에 베데사가 누구야? 이렇게 성경을 안 보면요. 헛방이요. 그래서 베데사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고요. 이걸 보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저 권사님에게만 주님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 일대일로 만져주실 겁니다. 입에다가 포도주와 떡을 넣어주실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거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를 한번 만져주옵소서. 아멘.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이미 보이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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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죄는 뭐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진 죄가 있지. 아담이 진 죄가 있지. 뿌리의 죄가 있지. 유전적인 죄가 있지. 그건 나와 관계없어. 부모님이 이미 나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공범. 뭐라고 본다고요? 예를 들면 임신한 여자가 죄를 졌어. 그때 깜빵에 갈 때 뱃속에 있는 애는 꺼내놓고 깜빵에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요. 애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깜빵 가는 거야. 이게 공범이요. 공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원죄에 대한 공범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세기 일장의 빛이 뭐하나?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야. 그 사람이 로고스 예수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제일 가까이 신해산에서 모세한테 하나님 본체로 한번 와봤어. 와봤더니 모세하고 둘이 말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인간이 태어나는 자연 법칙 주님이 만든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계셨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계실 것과 더 좋은 역사를 성령으로 베풀어주고 계십시오. 언제 어느 날 부지않아 다시 주님은 이 땅에 돌아오십시오. 믿습니까? 그 일곱 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일곱 가지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줄여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오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해도 뜻을 모르고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알고 할지어다. 그건 이제 상급이오 상급. 하늘과 땅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씹는 대로 거두리라. 구원은 똑같아. 예수 믿음을 구원은 다 받아. 원죄가 용서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몸을 심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 번 심고 두 번 받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예요. 금세 이 세상. 금세에서도 반드시 주님은 냉수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잊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백번 말이라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로 원죄와 자범죄. 이 자범죄는요.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 이게 원죄는 한 번으로 다 끝나버려요. 자범죄는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따라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회개라고 그냥 기도세에 하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녁에 나 주여 이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 시의만 하면 돼. 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워치마니 니토스행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 인도가 낳은 세계적인 썬다싱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좀 들어보라고 당신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토인이냐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형제 자매에게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가 형제여 자매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한 번 안 하는 사람은 당신은 신령한 그리스토인이 아니라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다 없다. 안 타는 거야. 안 그러면 거기에 불붙는 유리바다에 발을 대면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 원죄는 해결됐으니까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안 가나 불붙는 유리바다에서 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누가 알리오? 입신을 해봐야 아는 거야. 이걸 입신을 해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해 되지만 아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가 생각을 다 쏴요. 새가 새가 새라 그래요. 사탄을 새 새가 날라와서 내 생각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장난치는 거야. 생각을 쏟다고 쏠 때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아 이건 사탄이가 나를 쏘는구나. 이게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69년도에 김충이 목사님한테 성령세를 받으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생각으로 오고 그녀의 사탄이 오는 생각을 쫓아내려고 머리를 흔드는 거야. 사탄을 불러가라. 왜? 사탄이가 나를 아직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몇 번 한 가지 생각을 몇 번만 쫓아내버리면 사탄도요 생산성을 알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해요. 이거는 내 생각인 줄 아는구나 하고 사탄이가 물러가야 근데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그때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지정의를 먹어버리고 생각으로 들어온 사탄이가 나의 생각 지정의를 먹어버리고 행동화시켜서 사탄이가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것을 저항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가 거기에 녹아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게 아멘을 하시라. 이게 면역주사야. 면역주사. 사탄이 생각을 쏘지 못하도록 면역주사가 아멘이란 말이야. 다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우리 겸은 내가 아멘을 잘 시켜 안 시켜. 심심하면 시켜버려. 그것도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왜 이래 다 미리 방부제를 치러가지고 한 주위를 살면서 사탄이가 생각에 못 쏘도록 알려고 내가 여러분들을 아멘 선수권자를 만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도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떡을 줬을 때 열두 제자한테 떡을 다 줬어. 가로노도한테 줄 때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곧 나를 팔리라.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떡을 받아서 안 받았어. 다 받았어. 열두 제자가 다 받았어. 열한 명은요. 떡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오늘날도 말씀의 떡이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죠. 이건 말씀의 떡이야. 말씀의 떡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가로노도의 직분이 재정부장이야. 재정부장. 뭐라고요? 예수님이 병 고치면 감사하다 그러면 가로노도가 챙기는 거야. 재정부장입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몇 분 달라고 하면 베드로한테 또 주고 차비달라고 하면 또 차비주고 이게 이제 가로노도의 직분인데 그래서 돈이 아주 밝아요. 계산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이 가로노도가 한 말을 성경에 보면요. 별말을 다 해요. 옥가벌 깨뜨려 마리아가 예수님 팔에다가 부르니까 왜 이 비싼 항류를 말이야 예수님 팔에다가 허비하냐고 이걸 팔면 1년치 임금인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 값을 지가 챙겨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성경이 다 쓰여있어 성경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피 흘려 죽는다 이 당신은 나의 구속에 주라는 거야 아까 말한 그 일곱 가지 복음이 있잖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창세기장에 빛이 있으라는 사람이 누구? 예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하늘나라 승천하셨어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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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따로따로 요한복음 10장의 거린 양의 문 각각 불러내요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같이 각자 불러서 주님이 기도를 해주신다 중독 기도를 해주신다 이거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실려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의 떡으로 여러분에게 날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 떡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뭘로 먹어야 돼 아멘으로 아멘으로 먹어야 돼 아멘으로 무엇으로? 아멘으로 먹는 사람은 아까 처음 말했던 지 일곱 가지를 복음을 여러분은 다 받아들였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고난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천년왕궐 이루어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떡이 입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탄의 생각이 공격을 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주님 나는 말씀의 떡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떡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사로잡았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장난감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늙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믿어지시면 아멘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실감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첫째 병고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병 싹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도 고침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싹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생활의 병 자녀의 병 영적인 병 다 고쳐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는 데 인간들이 이게 믿음이 부족해 아주 여러분도 다 똑같아 주님이 다 책임진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또 보혜사를 세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두 손 들과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따라해봐요 개인 자녀 사업 사업 자녀 직장 다 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혜사를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계시는 곳이 우리 속에 육체 안에 내 영하고 같이 딱 붙어있어 로마스에 보면 내 영과 함께 더불어 버렸어 영하고 둘이 이렇게 딱 결합해 내 몸 속에서 어느 쪽이 엄마 거고 어느 쪽이 아빠 거인지를 한번 조사해봐 구분이 돼야 안 돼 돼요? 오른쪽 눈은 아빠 거고 내 손 눈은 엄마 거고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남자 브라스 정자로 합해서 사람이 됐는데 태어난 후에 인간이 된 후에는 이것이 구분이 돼야 안 돼 이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인간의 영 속에 한번 딱 결합해버리면 분리가 불가능을 만들어라 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내 인간의 영과 한번 합쳐져버리면 분리가 불가능한 바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한번 합쳐지면 죄만한 죄를 져서는요 성령이 안 떠나가요 분리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죄를 많이 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은 안 떠나가도 징계는 와요 징계 정정에 진한 얘기가 다 있다고 그 성경에 왜 그렇게 인간의 그 얼굴이 뜨거운 얘기들이 성경에 왜 있을까 성경은 그걸 통해서도 복음을 말하려 복음을 말하려 믿습니까 이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오시면 제일 큰 혜택이 뭐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혜사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과 보혜사의 영이 딱 합쳐졌어요 천국까지 데려가는데 그 영에는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보혜사가 감싸고 있으니까 보혜사가 여러분의 영을 감싸고 있다고 사탄이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받아서 보혜사의 능력으로 받아서 그와 같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 잃어버리죠 여러분의 힘으로 타락할 능력이 없어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가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를 타락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자체가 진은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한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혜사 우리 성령님께 감사해요 구원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야 구혜사의 힘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힘드냐 여러분 몸속에 처음에 사람이 될 때 아빠의 정자와 남자가 섞여서 됐는데 지금 여러분 이것을 쪼갤 수 있어 없어 그만큼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는 만큼 성령과 내 영을 분리시키기가 어려우나 이해 됐나 안 됐나 따라서 보혜사는 보호하신다 이거는 결국은 기름 부음자에게 따르는 3대 권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왕권이야 왕권 무슨 권이라고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짐승할 때 나는 제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 봐서 안 봤어?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공개 선언하잖아 보혜사는 더해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에요 이 보혜사가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회개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그게 보혜사의 도움을 많이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돼요 주목 다져요 옆에 잘해요 형제여 자유의 은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만사를 살펴봐도 이 보혜사는요 이거는 절대적인 은혜야 여러분들도 반드시 간구하여 성령 충만 받아요 보혜사의 기름 부음을 왜? 이 역량이 한두 가지 가야 되니까 뭐 자전히 키우는 거 말할 것도 없어 자전히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하는 것까지도 전부 보혜사가 통제를 다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선악가 자체는 사탄이요 사탄 선악가를 먹으면 사탄이가 사람 속에 쏙 들어와 왜? 체험을 해봤어요 선악가는요 이거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 실습을 해봤으니까 선악가를 따먹었더니 그날부로 사탄이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사탄을 마신 거야 마신 거야 사탄을 뭐 했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탄이가 점령해버린다 그러나 선악가의 반대 대칭으로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궁금한 거야 그 생명나무가 뭘까? 선악가가 사탄이를 마시는 거라면 나무에 종류와 관계없어 그것이 뭐 배나무든지 감나무든지 무슨 뭐 사과든지 나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여 일단 사탄을 마시는 거라고 그와 같이 생명나무는 안 따먹어 봐가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나 그러나 장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이 딱 때리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나무라 장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이 딱 때리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것이 곧 생명나무라 예수님이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예수의 현상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의 능력이야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인 거야 예수에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수령님을 모시고 살래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을 누릴래 둘 중에 하나요 수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 없어 둘 중에 하나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뭐라고요 이걸 그냥 바로 직역하면 에덴 동산에서 천하과 따먹을래요 생명나무 따먹을래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만 지나간 것이 아니요 오늘 이 현대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두 가지 나무를 주신 거야 이 말을 지금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야 첫째 따라서 하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을래요 떨어져 나갈래 붙어 있으라 두 번째 따사 안에 있으라 안에 있으라 어디 있으라 그 다음에 속하여 따사 속하여 누구에 속하여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예수를 콕 붙잡아야 돼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져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잘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아무 일도 못한다 이거 가지에서 잘릴래요 붙어 있으래 확실해? 자 지금부터 이제 이해 안 돼도 암연해 정말 붙어 있으래요? 첫째 원리가 뭐냐 11조야 11조 뭐라고요? 11조를 해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붙어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 보여주기 위하여 록펠레 엄마의 유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예수에게 붙어 있어 말로만 붙어 있어 11조 아니야 그러니까 11조 필요 없어 11조 안 해도 난 붙어 있어 그래도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천국에 붙어 있는 것을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려면 더 사랑을 받는 가지가 되려면 11조가 의무라고 의무해 생명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죽어도 주일날은 와야 되나 알았죠? 세 번째가 더 중요해 이거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목사가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 내가 꽂아 놓은 허수아비로 보는 거야 주인으로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의 지정에 붙어야 되는 거야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 안에 속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고쳐서 쓰시옵소서 암병도 고쳐주세요 신경통 관절염도 고쳐주세요 모든 병을 싹 물리쳐주옵소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병이 낫게 하여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예수님도 33년 반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잇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주님의 손길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야 믿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이 파라크레토스 변호사는 육체대 사건만 결론하는 게 아니여 여러분들을 새로 살림 가지고 데려가고 모든 전반에 다 차문을 해줘 장세기 1장에 빛이 뭐하나 그렇게 말했던 예수가 똑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말하면 될까 안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벌써 힌트를 줬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28장 18절 읽어봐요 시시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음에 이 말은 뭐냐 장세기 1장에서도 주님이 있으라 그 권세를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사업, 차량 모든 데 주님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령 파라크레토스가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하려고 예수 한국 뭐요 지나간 모든 세월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연단과 준비 없이 사람을 안 쓰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파라크레토스가 성령이 아멘 그래서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지나간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어요 주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회사가 용서를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똥꼬집 부릴래 최고의 변호사인 파라크레토스 성령이 시킨 대로 할래 진짜로 이해가 안 돼도 시킨 대로 할래요 여러분 앞에는 시원의 대로가 있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자문을 할 때에 내가 다 이해되는 자문만 하면 내가 이 말을 1번 하는 때는 똑같은 말 10번도 됐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자문을 해 저 사람 용서하라 원인데도 용서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해가 다 되는 말로 변호사가 말을 하면 파라크레토스 성령도 여러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이 무슨 변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럭저럭 인생을 살아보니 내 나이 올해가 98살인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야 신으로 성령이 지금 자문을 하고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 성령의 자문 파라크레토스 따라해봐요 파라크레토스 성령의 자문대로 살면 대박나게 되이사 어쨌든 성령이 인도하는 자문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요 믿습니까 파라크레토스 성령이 오시면 법정 용어야 변호사야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성령이 위로의 영만 아니여 성령은요 유익한 책망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왕의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차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다른 보혜사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오시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이어서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동안에 보혜사에 일을 했습니다 보혜사는 줄여서 말을 하면 부약 성경에 있었던 3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왕을 말합니다 왕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의 3대 권세죠 세례는 받았는데 장로는 됐는데 목사까지도 됐는데 목사가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보혜사의 책망을 안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듣는 자는 엄청 복을 받아요 보혜사의 3대 책망이 첫째 죄에 대하여 다섯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따라서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 번째 따라서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는 당연히 책망을 하겠죠 성령님이 그러나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의로운 것을 왜 책망한다고 그게 뭐냐 거짓 의야 인간이 거짓 의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죄로 끝난다 이거야 예수님은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죄는 이미 벌써 우리는 다 죄에 풍덩 빠져서 살았어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나를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토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뭐 거짓말하고 뭐 가늠죄지고 먼죄지고 먼죄지고 도억죄하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다 기정사실이에요 다 다 지혜 빠졌는데 그런 주제가 됐는데도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십장을 붙잡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제에 주제에 무슨 주제야 제 구덩이에 빠진 주제에 왜 예수 십장을 붙잡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야 보혜사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누구야 확실해요? 그러면 예수 십장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거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주제에 주제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진 주제에 성령이 예수 십장을 붙잡아 그러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누가 죄를 안지겠어 너도 죄 나도 죄 이미 다 죄인데 이 모든 죄를 청소하고 한 번도 죄를 안진 상태로 돌이켜 줄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윤리적 죄에 그걸 책망한다는 게 아니고 죄인인 주제에 이 자식아 죄에 풍덩 빠져 사는 이 자식아 그런 인간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붙잡지 않느냐 십자가를 왜 안 잡냐 이걸 책망한다는 거야 면접 뭐라고요 부패 얼마만큼 부패하냐 연탄이 있잖아 연탄 연탄을 놓고 물로 하이타이 가지고 씻으면 하야죠 1차로 씻었어 하이타이 가지고 막 씻어서 문질러 연탄을 이래서 그럼 하야죠 아이씨 왜 안 하죠 또 똑똑 하야죠 연탄요 한 조각 남을 때까지 새카만 거야 연탄 자체가 새카만 거야 여러분의 죄도 그런 거야 한두 가지 고친다고 죄가 의로워져 아아니돼요 원래 본질 자체가 새카만 거야 연탄요 한 조각 남을 때까지 새카만 거야 연탄 자체가 새카만 거야 여러분의 죄도 그런 거야 한두 가지 고친다고 죄가 의로워져 아아니돼요 원래 본질 자체가 새카만 거야 그런데 연탄을 하얀 걸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불에다 태워버리면 불에다 태우면 연탄죄가 어떻게 돼 그치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시도를 새로 해야 되는 그게 뭐냐 바로 죄는 아무리 인간이 죄를 해봤자 해결 안 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믿으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전북 까만 연탄을 하얀 연탄으로 바꿔주기로 한 번도 죄를 안 된 상태로 바꿔주기로 참일체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를 뭐 했었다고? 계약서를 쓰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죄 문제는 다 간단해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야 두 손을 고함해 이것을 성령이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오신 성령이 여러분한테 책망을 해요 죄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라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나의 죄 때문에 흘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이것을 놓고 두드린 거야 성령이 죄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라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나의 죄 때문에 흘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이것을 놓고 두드린 거야 성령이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일곱 가지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일곱 가지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강요하는 거지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사람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야 왜 마리아 배 속에 열 달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아멘 십자가에 죽는 것만 고난이 아니고 하니 창조주 하나님이 말이야 4차원 아니라 5차원 10차원 100차원에 살던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와서 열 달을 아홉 달 반을 갇혀있다는 게 그게 쉬워 힘들어 그 자체가 고난이야 알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거야 그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더라 인정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항상 다 붙어야 돼 일곱 가지 옆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항상 붙어다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까지도 부활시켜주신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성천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네 한꺼번에 뚫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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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은 기도에 서포트를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 돌아오신 줄 믿어요 진짜요 돌아오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들어주세요 믿어요 이거 일곱 가지를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일곱 가지 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으로 아멘 예수를 믿는 것도 일곱 가지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곱 가지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이걸 리더라고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리더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강요하는 거지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사람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야 왜? 마리아 뱃속에 열 달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아멘 십자가에 죽는 것만 고난이 아니고 한의 창조주 하나님이 말이야 4차원 아니라 5차원 10차원 100차원에 살던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와서 열 달을 아홉 달 반을 갇혀있다는 게 그게 쉬워 힘들어 그 자체가 고난이야 알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거야 그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인정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란 말이 항상 다 붙어야 돼 일곱 가지 옆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란 말이 항상 붙어다녀야 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까지도 부활시켜주시려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성천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한꺼번에 붙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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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은 기도에 서포터를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 돌아오실 줄 믿어요? 진짜요? 돌아오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들어주신다 믿어요? 이거 일곱 가지를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일곱 가지 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으로 가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면서 이 지성소 들어가는 이 과정을 주님이 다 거쳐서 십자가에 주우시고 눈두멍으로 씻으시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히브리스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부약실의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그거와 같다 이거야 이것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소곤소곤 해도 바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는데 원래 본체인 대제사장 예수가 히브리스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하고 지금도 소곤소곤하고 있어 소곤소곤하면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나냐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소곤소곤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앉은 상태로 지금 돌아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 옵니다 인간이 뱃속에서 태어나다 유산된 인간도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으로 벌써 뱃속에 생겼다는 자체가 죄의 자체예요 원죄요 무슨 죄라고? 그리고 그게 애가 유산되므로 부모가 또 얼마나 울었겠어 그것도 다 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인간들은 다 죄라고 죄 죄는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있어 뱃속에서 유산된 사람도 심판받아 안받아 지옥가요 지옥가요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태어나지도 않아서 한 번도 죄를 안 줬는데 아니 이미 씨가 뿌리가 죄되니까 유산된 사람도 지옥가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서신을 깊이 연구해보면 참 희망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엄마가 예수를 믿고 배 속에서 유산된 사람은요 바울서신을 보면 둘 다 예수를 믿은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이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죠 육이 깨끗한 게 아니라 영이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세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배 속에서부터 성령이 어떻게 해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났어요 세대 요한은 이건 아주 신학적인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둘 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애를 낳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복종에서 유산된 사람은 이거는 내가 확정은 안 지켰어 천국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 속에 있든지 유산됐든지 인갈로 태어났든지 무조건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아멘 아멘 또 박수 칠 준비 한번 해봐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한 가지 종류의 인간만 심판을 안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부원시킨 여러분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이 그리토의 신부란 걸 믿어요 진짜요 이 바로 새루살렘 여러분과 제가 최후에 가야 될 새루살렘의 눈이 열릴지어다 이 사람은요 헬레니즘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헤브라니즘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께로 안 살아요 예수 한국 뭐요? 이걸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이 권사님에게만 주님이 성찬에 떡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입에도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넣어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특징이에요 특징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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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여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질 때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서 지금도 이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기도 안에 주님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대제사장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단체가 아니요 일대일로 여러분은 대제사장 예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해봤자 백분의 일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보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딱 앉으면 우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수 더 잘 믿을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먼저 여러분 다 각오를 새롭게 하라 이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장마철에 말이야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늘 또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와서 이렇게 오게 한 이 힘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밀어주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먼저 찍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찍었다 이거야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밀어주신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17장을 해독을 못해서 그렇지 이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무리한 표현이 있지만 사미일체 하나님 아멘 이 사미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누가 더 높은 분도 없어 이 모든 만물이 사미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반열에 여러분과 나를 거기다 끼워주겠다 그 자리부터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어디에 앉느냐 예수님 바로 옆에 앉는 거야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족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다 그니까 가론 유다 하나는 전부터 택하지 않았어요 그 가론 유다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지켰다 이제는 가론 유다 하나로서 끝났으니까 여기에 가론 유다에 속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금도 주님이 지키고 계신다 13절 시시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그가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섭섭하니까 제자들 듣는 데서 이 기도를 해 주므로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거리가 멀리 떨어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으리라 지금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학과에 편입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피파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파기 오는 것을 감사해야 하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은 반드시 피파기 돼 있어요 왜? 자기들하고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했으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오면 우리들을 좋아할 날이 올 거야 생각만 해도 주님이 나타나버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미완성이요 미완성 그거는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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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립공장에서 제일 좋은 벤스 제일 좋은 차를 다 완성한 것과 같아 그러나 마지막에 거기다가 주유 기름을 안 넣으면 자전거만 해 못해? 그렇지 기름 안 넣으면 그거야 끌고 하기도 힘들어 자전거와 같은 거야 이게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기름붐이 강타해야 그래야 3.5 더하기 40이 위력을 바라는 거예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들은 모든 성모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영기 목사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다는 것은 이 찬송 하나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영기 목사님의 신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세계 제일로 그 능력을 행사한 이 모든 것은 이 비밀이 요 찬송에서 나오는 그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했다라 여러분과 저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경지까지 들어갈지하다 그러면 병 다 낫게 돼 있어 이 찬송만 제대로 부르면요 병도 다 낫고 무거운 진도 다 풀어지고 아멘 여러분들은 만약에 빌라도 같으면 여러분이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 같으면 예수님이 재판 받으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죄를 선고해야 돼 구속시켜야 돼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죄 석방해야 돼 구속시켜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대답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 왜 지금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자리에 헛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지나간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뭐냐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이건 빌라도야 빌라도 주먹 다 지어요 옆에 자부에다 해보자 자 빌라도 되지 맙시다 빌라도는 사람이고 창조물이야 창조물 피조물이고 예수는 누구요 빌라도를 만든 창조주야 창조주야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해서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떻게 재판을 하냐고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할까봐 그날 저녁에 빌라도의 부인한테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줬다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내일 재판한 예수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꿈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해줬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대 안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냐 결정권을 자기가 갖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던져버려야 돼 주님께 물어봐야 돼 특별히 큰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주님께 물어보라고 믿습니까 모든 재판권을 주님에게 돌려주라 빌라도의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을래 내려올래 그러면 빌라도의 자리에는 예수를 앉혀야 되는 그때 빌라도가 내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창조주께서 어찌 여기 재판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내가 재판을 받을 테니 여기에 판사석에 앉으셔서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 그랬으면 이제 빌라도가 죽은 뒤에 주님이 주님의 심판대 최후의 심판대에 뺏었을 때 예수님이 은혜를 갚아줬지 빌라도 너 왔구나 너 일로 와라 재판 받지 말고 내 옆에 앉아라 내 옆에 같이 아멘 그 기회를 빌라도가 잃어버린 거야 빌라도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마누라가 꿈에 벌써 다 가져줬거든 곧 돋돋던 나중에 아무리 주님을 빼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물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오늘 재판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요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빌라도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가론 유다와 빌라도 같은 줄에 서지 마시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논산 훈련소에서 가짜로 세례받은 사람 논산 훈련소에 가면요 세례받는 사람은 훈련 안 합니다 그러면 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세례받거든 근데 가짜로 세례받은 것도 위력이 있더라고 내가 저 대구에 붕회하러 왔더니 목사님 이래 목사님 내가 세례를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하기 싫어가지고 갔더니 물에다가 물에다가 물을 찍어 발라서 세례받고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데 그때 실수로 받은 세례를 주님이 기억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자기를 목사로 이끌더라 이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가짜 세례받은 사람 절대로 무시하면 안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래서 이 왼평강도 이놈은요 끝까지 목숨이 끊길 때까지 지가 왜 십자가에 다시 가난 저주 환경 이런 것들이 왜 자기한테 왔는지 현재 환경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비참한 거야 사형 목숨이 넘어가기 이렇게 될 때까지 못 깨닫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 이해되지 마 아멘 이걸 부끄러운 부엌이라 그래 부끄러운 부엌이 뭔지 알아요 지옥을 가려고 지옥을 가려고 보니까 펄펄 끓는 지옥에서 나설려 나설려 너무 무서워서 먹겠어 천당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봤더니 부끄러워서 거기 들어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영원히 지옥 쳐다봤다가 천당 봤다가 이게 바로 부끄러운 부엌 거기 갈래요 거기 갈래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토께서 사시오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으려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실만 사실로 인정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육신의 사실만 사실이 아니고 영적 사실은 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공간에 전파가 있을까 없을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그와 같이 영적 사실은 전파보다가 훨씬 더 위의 사실 주님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잘 들었지요 십자가가 세 개가 못 박혔는데 우리는 어느 걸 붙잡아야 된다 가운데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확실해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수 없는 인간들 특별히 한국 교회 성로들이 바우저 십자가를 안 잡고 익혀야 오른편 강도 십자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열두 제자들까지도 경쟁이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구보가 서로 예수님의 품에 한번 누워보려고 가까이 오면요 다른 제자들을 발길로 걷어차버리고 이렇게 경쟁했던 그 제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싸늘한 시체로 내려오니까 이 시체를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보면 안 돼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인기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되고 할 때는요 이 교회 직분 하나 차지하려고 치열합니다 막 장로하려고 그러고 권사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자기 딸내미 피아노 반주 예배 때 안 시켜줬다고 삐져가지고 막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다가 교회가 시험 들어봐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오늘날 교회를 뭐라 그러냐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교회가 주님의 뭐라고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할렐루야 이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 이것이 다 주님의 몸이라고 믿습니까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주먹 닥쳐요 옆에 좌우 해봐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 중에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야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리마드의 요셉이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먼저 만들어 놨어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가 모신 거야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이거야 믿습니까 천지 창조 위로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뭐냐 예수가 부활했어 왜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림할 때 여러분의 무덤이 터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마지막 부활만 부활이 아니고 이 부활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가정도 부활할 수 있어 자녀도 부활해 아멘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부활해 다 부활해 그런데 부활의 원리는 똑같아 부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여 예수의 시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의 시체가 있는 거기서 부활하는 것 부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여 성경의 원리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 삶의 부활, 자녀의 부활 다 자기 자식들이 잘되기 원하죠 자기의 부활, 범 부활, 사업의 부활 다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부활이 하는 삶의 부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안 일어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부회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전 세계에서 동참한 모든 성로들 십년 가정생의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이 더 사실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병든 자는 싹 나아야 돼요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무거운 짐은 다 풀어서 기뻐뛰며 줄을 봐야 됩니다 부서 높이 들고 주님 실감나게 하여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상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리 좋은 차도 거기다가 마지막에 기름 주유를 안 넣으면 자전도만 해못해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이렇게 훈련 3년 반 창조 이후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받아도 이게 마지막 주유가 안 들어가면 그리고 난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은 여러분 숨은 언제 내쉬어 우리 엄마 보니까 시골에서 하루 종일 이다가 해가 져서 이제 일 다 끝났을 때 하더라고 오늘 일 다 끝났다 이 말이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냐 자고 다 끝났다는 거야 예수님의 조리 공장에서 끝났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주님이 마지막 주유 기름을 넣는데 뭐냐 성령을 받아라 히브리스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여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이란 말은 이걸 살짝 삐뚤어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 이런 뜻이야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야 주님 목사님의 18분이야 바라보며 보치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별걸 다 가르쳤어 다 가르치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드디어 한 마리 숨을 내쉬며 뭐냐 공사 끝났다는 거야 제자들 공사 끝났다는 거야 로마를 먹을 로마를 보고 마시킬 준비 끝났다는 거야 열두 제자 120분들을 통하여 로마를 기독교 나라 예수 나라 만드는 준비작업이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 현대 자동차 에코스 졸음이 끝났다는 거야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만 하면 된다 숨을 내쉬며 카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이야 오순절 다 흙으로 만든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야 여기서 성경을 착각하면 안 돼 흙으로 만든 것은 뭐냐 피가 있고 육체가 있는 것은 다 흙으로 만든다 그럼 뭔 차이냐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들 새 각종 짐승 동물들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생기여 생기 뭐라고요 생기만 이것을 인간에게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그러면 보세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니까 짐승이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짐승이요 지금 이거 공식을 잘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생기는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다시 물어볼게 호랑이한테 생기 불어넣어 성령은 호랑이가 누워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데 왜 호랑이 뛰어다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 정신적 생명까지는 생기가 불어넣기 전에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들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가끔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사람이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걸어 다니는 시체라는 거야 짐승하고 똑같으면 짐승하고 짐승이 될래 사람이 될래 그럼 뭘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짐승이야 짐승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디베라 바다 갈리지 바다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요 전 뭐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 먼저 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요 전 뭐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 먼저 가있다는데 아멘이십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병실에 먼저 가있어 할렐루야 사업이 부도났다 부도나는 그 현장에 예수가 먼저 가있다 이거예요 왜 먼저 가계시냐 구경하려고 먼저 가있는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 주시려고 먼저 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바로 그 문제의 현장에 주님이 거기에 있다고요 인정하지만 아면 베드로는 이 갈리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오 흔하게 다 알아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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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실력 총 통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몇 마리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여 우연이라도 한 마리라도 송사리 새끼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럼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예수가 방해를 낳아 버린 거예요 예수가 방해를 낳았어 여러분도 시험 들어서 삐뚤져서 떠나면요 예수가 방해를 낳아 버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일부러 예수님이 막 흐트려 버려 흐트려 버려 알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다시 내 말대로 한번 해봐 깊은 곳 따라서 깊은 곳 깊은 곳에 가라 깊은 곳 그리고 오른편에 가서 그 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 그때의 베드로의 이성과 실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반대예요 왜?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가면 거기가 없는 거야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라는 거야 이 베드로는 이미 그 물을 씻고 있는 중이야 오늘은 틀렸다 이거야 다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성을 깨는 거야 베드로의 지정이를 깨는 거야 깊은 곳 오른편에 가서 그 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 아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큰 기적은 어려운 걸 순종하는 자에게 큰 기적이 나타나는 작은 기적은 쉬운 순종할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나 기적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홍해에 서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그때 이 모세가 예수님 물 갈라봐요 하나님 물을 갈려면 그때 칠게 치려니까 치면 갈라친다니까 다음에 반석을 치라는 거야 치면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터진다는 거야 생수가요 나오는 흔적을 보여줘 봐요 그러면 칠게 이게 항상 순서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돼요 주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다 돼요 베드로 하나가 순종했더니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단 말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자산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다 이거야 그랬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분이 찢어지도록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어 장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했더니 어떤 천지가 생겨났어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 먼저 다 되고 난 뒤에 말을 나중에 하려고 왜 그러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 학과가 아니여 선포하고 질르라고 먼저 프로클레임